군필만 아는 문제. 여기서 군필 있냐? 내 방송에? 한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 유격! 아 맞아 맞아 알고 있었는데 헷갈렸다 헷갈렸다 땅바닥 끼는 게 그 유격이고 행군을 걷는 거 그래서 행군한다고 해서 하면 계속 걷고 막 가방 꽉 채우고 그런 거 있잖아. 아 나도 아는데 이게 사진 보니까 기억이 안 났네. 뭐야 이거는? 데스노트야? 출석 후? 군대장 수첩? 이게 뭐야? 너희들도 알아? 군대장이 관리하는 거라고? 나 군대장 알아. 군대장이 그 대장이야. 그 소대의 대장이야. 아 소대의 대장이면 소대장이고 그러면은 군대의 대장이야. 군대의 대장. 아 내가 래빗소대는 아는데 그..래빗군대는 몰라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었죠. 예. 자 다음 고양이잖아. 이거 누가 몰라? 짬타이거? 짬타이거가 뭐야? 이걸 몰라? 모르지! 짬 먹는 고양이? 얘네가 왜 먹어 이거? 얘네도 군인이야 그러면은? 야 맛있는 거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짬 처리 전용 고양이가 존재하다고? 뻥 치지마! 뭔 짬 처리하는 고양이가 어딨어? 어? 아 이거 알아 이거 이거. 밖에서 자는 거. 겨울에 하는 거. 그래서 3월 달에 군대 가려 하던데? 이거를 두 번 하기 싫으면은 한 번만 하라면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나 알고 있는데? 야 이래봐도 뚱뚱! 김대원! 내 친구들 다 제대했어요. 군대를 안 간 친구가 한 명도 없어. 27세, 98년생. 내 친구들은 다 알아가지고 군대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 나도 애들한테. 군대 갔다 오면 다 군대 이야기 하기 때문에 알고 있단 말이야. 혹한기 맞아. 아 맞아. 아 이거는 채팅 보긴 했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 이거는 진짜. 아 이거! 방독면! 뭐야? 아 정화통 이거 이거 그거 그 화생방 훈련할 때 정화통 개조 하면 정화통 개조! 악! 하는 거 어 맞지 맞지? 정화통을 왜 개조하냐고요? 아 몰라요. 예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자 다음.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 적극통이 역군이 된다. 근데 이게 우리의 결의잖아. 육군 지침서? 나폴리탄 계담인가? 아닌데? 육군 지침서. 아 복문신저 맞아. 아 복문신저 이건 알아. 이건 알아. 이거는 모독님이 나한테 맨날. 복문신저 하나 우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요! 이거 모독님이 계속 복문신저 법문신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알고 있었어. 아니 이게 네모 쳐져 있으니까 뭔가 다른 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 뭐지 이거는? 비상 상황. 오븐대기조? 뭐야? 오뚜기야? 박대기 말고 오븐대기님. 오븐대기조 이런 게 있구나. 아 난 잘 몰랐다 이거는. 아 이거 그거네. 나사 같은 거 뺄 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빼는 거야. 나사 빼는 도구. 가스 조절기? 가스 조절기야 뭐야? 왜 가스를 조절해? 까조나? 왜 까조나로 불러? 까로보르나 존나 맛있나? 어 뭔가 들어본 거 같은데? 가스 조절기? 아 그래요? 어우 야 신기하다. 나 이제 군피 에이즈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분대장님. 이제 분대대장이죠.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분대장은 너에게 실망했다. 한번 이제 바로. 마타시가 맞추겠습니다. 그거는 가스 조절기. 그럼 옆에서 에에에? 저 녀석 심상치 않은 걸? 흥. 악마들의 싸움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군. 그럼 옆에서. 저 녀석 재밌겠는데? 내가 찜해야겠어. 옆에서. 참 귀찮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제? 재밌겠는걸? 어? 이거 자동차. 군대차. 흐흐흐흐흐흐 내가 어떻게 알아. 군대차. 어 군대차다 이러는데? 은근 자주 탈 거라고 내가 이거? 아 그래? 군피는 다 두돈반이라고 한다고? 야 그럼 내가 한번 내가 올려본다. 내가 군피만 있는 곳에 올려본다. 일단 이렇게 보냈어요. 이거 뭐게. SNS 답장이 오겠지?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카톡 볼 거야. 안 보네? 싸가지 없는 것들. 대가리 박아야! 해야 되는데. 넌 뒤졌다.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 단순 궁금해서. 군대장님이 와서. 어이! 어이라고는 안하나? 뭐라고 해 그러면은? 우리 부를 때? 뭐라고 해? 뭐라고 해 그러면은? 용사님, 용사들 해? 용사들! 일로 와봐. 자 이거는 두돈반이다. 그럼 내가 거기서 저는 사만영 1반인데요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 아니 단순히 궁금하지 않아? 한번 곧 군대 가시는 분이 있으면은 해보고 제 팬카페 리뷰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연명장! 아! 연병장이야? 아 근데 이거 대충 알고 있었어. 연명장 돌아가 이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변은 중국이고요. 아니 헷갈렸어 헷갈렸어. 연명장. 연병장. 어 어쨌든 맞췄다. 뭐야 이거는? 내가 통화하는 내용 저기 듣고 있다. 땡땡땡땡 내가 먼저. 닭다리는 내가 먼저? 아 통신보안 알아 통신보안 알아. 통신보안! 통신보안! 이렇게 하잖아. 맞지 않나? 손 안 든다고? 아 그래?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통신보안! 통신보안! 무조건 해야 되는데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화를 하는 거니까 손 안 든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어! 이거 그거 알아. 이거는 군대를 안 가도 알지 않나? 나 어렸을 때도 그냥 많이 먹었어. 아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이거 그냥 봉지에다가 물 넣고 이거 물 조절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 물 조절 기가 막히게 하는 애들이 있어. 짜그리. 뻐그리야 뻐그리 맞다. 아니 이러면 사람들이 내가 웃길려고 진짜 드립 침 줄 한다니까. 아니 진짜 드립 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거 좀 헷갈려 해요 내가. 여기서 보상! 번호 끌! 아니 난 번호. 죄송합니다. 아니 헷갈려 헷갈려 이게. 아니 진짜 이게 좀 오해할까봐 댓글에. 김재원 웃길려고 물이 수두네 라고 하는데 내가 원래 좀 많이 헷갈려 해요. 내 방송 해내부터 아시는 분들 알 텐데 이 단어랑 저 단어랑 헷갈려서. 그러니까 버섯이 나왔지 얘들아. 여섯 번호 합쳐서 버섯이 나왔지. 예 아시겠죠? 진짜 웃길려고 한 거 아닙니다. 난 님도 웃길 생각 없어요. 다음. 아! 이거 비빔 양념이라고 돼 있지 않나? 아 맞다시 맞다시 맞다. 이거 맞다시자. 이거 그거야. 군대에서 이거 하면 인기 많아지는데. 맞다시를 사가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 이제 병장이 어이 김재원 하면 만약에 입양 김재원 해야 되는데 이제 재채있게. 어이 김재원! 이러면은. 엥? 맞다시? 이렇게 하면 인기 많아진다고 들었어 친구한테. 아 친구가. 이렇게 하면 인기 많아진다고 했는데. 뭐야 이거는? 된장찌개. 똥국? 똥국? 들어본 거 같은데? 그 뭐냐. 옛날에. 젠장. 마녀병장. 뭐 어쩌쩌쩌 가라니. 젠장. 푸른거 탑에서 뭔가 들어봤던 거 같아. 나 이래봐도 군대는 안 가봤지만은. 근데 가짜 사나이도 있었고. DP도 봤고요. 장핏주님 신병도 봤었고. 푸른거 탑도 쇼츠 이런 거 봤었어. 그래서 나 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격려해보라고 나 알아 얘들아 내가 맨날 장난으로. 뚱뚱. 열릴거라고 정환하지 않는다고. üzer담 서. 바로 이제. 하면 이제 내가 딱 나는 에이스. 뒤로 돌아오. 춰둔. 내려오. 어때요 좀 간지 나냴? 군대가서 꼭 그렇게 해줘. 왜. 자 봐봐. 춰뽕. 좀 있어 보이지 않아. 나 좀 멀써붙이지 않아? 아! 진지구축! 진지공사네? 아 비슷했다 그래도! 맞다고 볼 수도 있지? 이거 거기서 봤어. 장삐쭈님에서 야! 야 씨X 뭐하냐? 야 대충 하고 가자! 최섬위원장님 이거 돌이 있는데요? 아 이거 씨X 어떡하냐 야! 야 그냥 가자! 지금 뭐하는 건가? 아 지금 이거 동양이 있는데 그냥 가려고요. 지금 그거를 어쩌저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행복한 엎드려 보자! 그거 있잖아. 배수로 작업인데 그것도 막 비슷한 거 아니야? 다른 건가? 가짜 산하에서 한 적 있지 않냐고? 아 그건가? 헷갈렸나? 아 내가 이걸 가짜 산하에서 했던 게 이거였나? 뭔가 하긴 했거든요? 야호! 진지공사는 아 그래? 아 잘 모르나 보네 내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다섯 개! 다섯 개 맞혔는데? 야 너 어렵다. 야 군피들은 이거 다 알려놔? 나중에는 뭐 다 맞추지 않을까 아마? 아무튼 그렇고요 재밌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언젠가 다 맞출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필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혹시 말하지만 딱히 필로 가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진짜 열심히 맞춘 거긴 합니다. 예.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김지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 doesn't take care of 나 ски 없애 Darth Vader 도마 또 이 저 these